자, 계속 가도록 하죠 누구면서요? 혓바닥? 헥헥헥 참 귀여운 놈이야 저거 내 체력보면 귀엽지만도 않은데 참 귀여운 놈이야 여기 올려면 과학을 75 이상 올려야 했던걸로 기억해요 지우기? 오무리다론님 어서오세요 아, 그 여긴가? 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기억이 안나 볼트 뭐, 뭐였는지 아, 그 여긴가? 아, 그 여긴가? 일단 볼트 뭐 먼저 한번 보죠 자 음 깡통만 겁나게 많네 깡통 많은거 봐서는 누가 여기 살았다는 소리죠 저거 다 음식깡통일거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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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지금 문도 틀어지고 여기 난리났는데? 근데 문은 닫혀있었어요 문은 닫혀있었으니까 뚫린건 아닌데 내부에서 뭔가 일어났다는거지 금속 부품 금속 부품 금속 부품 자, 소리좀 하자 일단 뭐 좋은 기분은 들지않아요 일단 뭐 좋은 기분은 들지않아요 플라즈마 라이플 있잖아 아냐 이럴땐 미니걸 들어야지 듬직하지 누가 빨간색, 빨간색 점이 있는데요 지금 볼트 천명 이, 천명이 보통 정원인데 이천명 우겨넣은 볼트도 있죠 볼트중에서 이천명 자, 매우 어려움 이걸 해킹해야되었었나 그랬을거야 자 해킹해보죠 자 매우 어려운 사람 100 아닌가? 나 100 안되는데 나 100 되나? 과학이 90인데요 잠깐만 의상을 입으면 100이지? 이거 하면 이 옷 입으면 과학이 100 되죠? 오케이 불판 안 펴로 다시 추워 안 편로 이렇게 틀림 예, 그, 그 볼트 있어요 이, 나 안 편로 다시 추워 우리 거주자들 중 누구라도 공기중의 냄새나 희미한 향기를 눈치챈 사람이 있다면 아무 문제없다고 안심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약풀어놓은 곳 아닌가? 공기중의 냄새라고 하니까 마약 공기중의 살포한대 같은데? 사람이 저... 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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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그... 밭 시스템... 아... 예 그런거 같애 광학 버브레드가 여기 있구나 뭔가 있는데 뭔진 모르겠었는데 썼는데... 어 뭐야 이거 안녕? 아버지... 다 아버진데? 지금 마약이... 살포가 돼있어서 나도 환각이 보이는 것 같애 볼트가 총 18개라고 알고있어요 워싱턴지... 그니까 이 수도왕무지에 볼트가 총 18개라고... 되있땐 obst칙한 것 같애 가상국은 abdom신이신가... 지금 나의 구역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직접... 구원된 거는... 어... 몇 개냐? 아... 여덟 개잖아? 일곱 개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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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개수는 모르겠구요 일단 실험을 위해서 뭐 워스턴 DC쪽에 그니까 이 수도광무즈 있죠 수도광무즈쪽에 있는 그 볼트수가 열 열 열 개인가로 이렇게 적혀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 내가 왔던 길인가 여기 길을 못찾겠어 내가 이쪽으로 온거 같은데 아 나 이쪽으로 왔나 여기 왔던데 근데 잠시만 이거 한바퀴 돈거 같은데 여기 다 돈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니구나 이쪽 안갔구나 지금 이쪽으로 누가 지나갔죠 하지만 환상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자 점점 점점 주인공의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어 점점 환상이 점점 점점 많이 보이고 있죠 증세가 심각해지고 있어 마약이 중독된거 같애 환각을 보여주는 마약인가봐 뭐 기분을 좋게 해주거나 뭐 그런 마약이 아니라 환각을 보게 하는 마약 아 말하니까 목숨이 도yle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예 그런걸로 알고 있어요 뒤에 씨에 있죠 그리고 행운이 높으면 행운이 8 이상인가요? 행운이 8 이상인가면은 이상부터 그 공중에서 외계인이 추락하는 우주선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거면 그 유니크 외계인 무기가 나오죠 파이어 뭐 뭐지 그더라 아무튼 그거 자 테슬라 저 여기서 지금 계속 마약을 뽑아내고 있는거 같애 여기에 버블레드가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쪽이가 버블레에에에에에 안녕 아 아 아 아 아 어..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어.. 버블레드 하나 얻으려고 오는 곳이죠? 마약으로 실험을 했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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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오버시어 방인 것 같아요 스테인패 이런 곳에 하나씩 숨겨놓자 잘 찾아보면 멀고 많아 보통 오버시어 방에 있는 컴퓨터를 보면 뭔 일인지 정확하게 나오죠 통풍장치의 점검을 완료했으며 페이데이님 어서오세요 동제부 해제에 대비하 필요한 모든 의료계획 회기 진행 지시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다음 시스템 연결 해제된 블라블라 어 뭔 프로토콜 어쩌고저쩌고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영원히 볼트문이 안열리는 곳일거에요 영원히 볼트문을 닫게 닫혀 닫게 놓은 볼트에서의 살만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가봤나 내가 어? 누구 있는데? 저 밑에 저 밑에 저 내려가보자 내가 여기 처음 오는거 같지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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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멘토스 응 뭐 멘토스 이것저것 탄약 탄약 금속 부품 금속 부품 여기 올라가는 데 같은데 근데 하나도 안 뒤졌네 여기 아마 먹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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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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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깔끔한데 이게 원래 원래 볼트의 모습인가봐 어 깜짝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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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없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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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게 제일 무섭던데 그 볼트가 가장 무섭더라구요 볼트 중에서 어 얘네들은 침대에서 서로 손잡고 사랑사랑하면서 우리 같이 행복하자 하면서 같이 자살했나보다 어 꼬마야도 있어 어떻게 된거야 자다가 죽었나 자다가 뭔일이 있었길래 죽었지 문은 닫혀있는거 보니까 그 사람 혼자고 손인형으로 손인형 넣어둔 볼트 더이상 없더라구요 더이상 없나네요 여기도 도와 봤지 근데 이쪽으로 가는 길이 뭔가 있는데 나오는게 아니라 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기 안가봤습니다 아 바퀴왕 바퀴왕도 한번 가볼까 의장왕이 아니라 바퀴왕이잖아 여기는 이게 끝인거 같은데 어 사이언스 랩 있네 사이언스 랩을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하는게 아닌가 저 사이언스 랩을 사이언스 랩을 그 레드가 아니라 내가 발음이 안좋아서 그래요 레드가 아니라 러드 러드워치라고 해야되나 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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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언스 랩을 알아봤구나 어 안죽었네 어 또 있어? 내가 발음이 잘 안좋아서 그냥 레드 러드 라고 하는데 로드루치라고 해야되나 로드루치 여기는 애들이 좀 있네 여기서 살다가 애들이 구거품도 있네요 어 잠깐만 이거 총을 안 오오 버퍼하우트 있구요 버퍼하우트 저게 비타민 정도라고 보면 되나 파워하머도 있네 무거워요 어 이거 리빙커토 잖아 이거 짜글리가 없는데 길이 또 있을꺼야 길이 또 있을꺼야 길이 또 있을꺼야 분명 잠시만요 여긴 내려가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 안야본 안야본거 같은데 오오 오오 그리다 아 아 후 후 시꺼워했다 시카이터 전투 자체는 너무 쉬운 곳이네 여긴 초반에 와도 과학 그것만 되면 들어올 수 있겠네 자 여기 맨 마지막 맨 아랫덴데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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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되나 얘가 여기 왕이었나봐 과학자 꽝은 있는 거 있고 있는 거 보니까 여기 실험하는 연구자 중 한 명이었던 거 같은데 근데 실험하는 한 사람도 죽었어 실험자도 죽었어 미쳤어 결국엔 모든게 미쳐 돌아간거든 어? 믿니 얘? 여긴 이제 보상 폼인가봐요? 어어 윙매스님 어디야? 야 되게 조금밖에 안 되는데 스트레스보이 두 개 세부로 스트레스보이를 거의 안쓰니까 뭐 여기 왜 땅 파다가 땅을 여기 드러내다가 죽은 거 같은데 이때? 땅 파다가 땅을 턴 턴 이로써 볼트 끝났네요 제가 마지막이었던 거 같고요 뭔가 이야깃거리가 더 있을까 했는데 쪽지 여기 내가 알고 있기로 여기 계단에서도 쪽지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근데 지금 못찾은 거 같아 계단 쪽에도 그 쪽지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계단 쪽인가 입구 쪽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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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꽁허궁님 어서오세요? 아뇨 없어어 퉁 더이상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여기는 그런 곳이네요 어 마약을 많이 살포한 통조림 음식을 어 많이 먹은 생존자들이 사는 볼트 아 이건 통조림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었길래 다 깡통이야 밑에 한국사에서 뭐 정신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내가 쓰레기통에다가 한곳에 다 모아놓을 그것도 못을까겠지만 자 자 볼트가 어 이제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아 더 갔나? 안간다 없지 이제 볼트 어? 뭐여기? 볼트파스 진짜 갔었는데?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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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처에 직접적으로 갈려고 여기 뛰어가면은 방상때문에 죽는다 맞아 자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가죠 자 일단 정리 한번 하고 가죠 집사는 편하나 아 아 아 자 팔자 대충 팔아다 에 에 몰라몰라 잡 자 리코너먼은 일단 놔두고요 됐어 자 가자 으아 간단한 퀘스트 말까 이게 브로큰스틸 깔면서 나오는 브로큰스틸이 이제 간단한 퀘스트가 몇 개 있거든요 리아님 어서오세요 이쪽에 어 없네 여기에 물기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래서 밑에 내려가는데 지하에 있고 막 그랬었는데 바퀴왕 그래 바퀴왕한테 가자 바퀴왕이 이 근처에 살았나 이쪽이쪽이었나 이쪽이쪽이었나 이쪽이쪽이었던 것 같다 그거 그 이런 그 빠른 이동 가는 건 지역으로 아마 없을 거야 내가 기억하기로 그랬거든요 그냥 중간에 가다가 있는 거식인데 자 여기서 한번 가보죠 러기 러기 제 미리 놓고 하나 지키고 있죠? 바퀴벌레 데리고 자 자작함을 하고요 뭐고야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저 위치 위에 있는거 같은데 신경쓰지 말죠 아 그리고 참 그것도 보여준다고 했었지 볼트 그 인형 그 그 뭐야 손인형 볼트3 나오긴 나오거든요 어 안죽었네 아니 뭐하는 놈인데 한방에 안췄지 플라즈마 라이플로 오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잠깐 자 준비하죠 잠깐 저 그냥 그냥 하면 안되거든요 예 잠깐 준비를 해야되요 사이코나 먹고 자 제트도 하나 먹고요 물품 먹고 다 먹고요 자 라드엑스도 하나 먹어주고요 자 재장전하고 일단 야 일로와 už개랑 오오오 강아지 강아지 도구밋 헬풍이 도구미트 헬프 저기 온다 도구미트 1대1 누가 이길것인가 도구미트 선수 뛰어서 한번 무기 역시 정갈선수 뒤에서 목걸이를 치기 아 장난아니네요 하지만 내구력이 장난아니에요 한칸도 안따라요 그에 반해서 방사능점과 에너지가 달고있어요 한대 두대 맞을수록 한칸씩 달고있죠 지금 예상으로 봤던 도구미트 선수가 그냥 일것같군요 예 예상을 틀지않고 에너지가 한칸도 안달고있어요 도구미트선수는 무적인가요? 이거 뭐 오 에너지가 한칸 달았어요 자 막상막하다고 보기엔 힘들지만 방사능점은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자 최강의 생물리하고 일컬어지는 방사능정갈 도구미트한테 쪽도 못쓰고있어요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는 빠져가고 체력은 지쳐가고 도구미트 선수 그에 반해 단 한칸에 에너지를 달고 한칸 달았어 한칸 자 방사능정갈 선수 방사능정갈 선수는 계속적으로 꼬리를 어떻게 역전의 기회를 노려보고있지만 그렇게 제대로 되지않고 있네요 도구미트 선수가 도구미트 선수가 한칸 더 달았어요 자 이로 인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도구미트 선수가 그냥 이길거라는건 뻔하뻔하죠 여기서 더이상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가서 도와줘요 들어가 자 그건 그렇고 이쯤에 바퀴 블랙킹이 아까 있다고 했었는데 아 아파 네 알비노 방사능정갈도 무시하 그 내가 생명체 중에서 제가 제일 아 그 쎄거에요 제 데스 뭐야 데스클로도 일대일로 붙으면 제가 알비노 정갈이 이길거에요 아 또 있다 저거 보이시죠? 멀리서 봐야지 제 맛이에요 저 멀리서 네 반대편으로 갔나 왜 바퀴벌레가 하나도 없지? 어? 저기 있어야 돼 바퀴벌레와 왠지 왠지 바퀴벌레 킹 혼자만 덩그러니 있을거 같은데 바퀴왕 바퀴벌레 왕이에요 예 미니건을 등에 매고 있네요 미니건을 등에 매고 있죠 일단 일단 죽일게요 이 녀석인데 어 잠깐만 얼굴이 박살났잖아 얼굴 좀 보여주려고 했더만 아이 얼굴이 박살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 이제 로 로드해야되나 어 어디에 들어 잠깐만 어 내가 대신 보여줄게요 자 유진 어 이거 겹쳐져 써지네? 택 야 이거 얘꺼 투구는 겹쳐지네요 투구가 특이하네 어 이것도 되네 어 어 가발도 되나 그러면 어 가발도 되네 잠깐만 나 그럼 인지적 높여주는 모자 하나 쓰고 다녀도 되잖아 카보이 모자 아 보안감 모자 보안감 모자 쓰고 다녀야지 자 소형에 가지고 소형 하나 있어요 어허 여러분 오늘은 앉는 모습이 너무 다소곳하다 안 어울린다 이 의자랑 자 볼트 그 거식이 있죠 그 손인형 그 손인형 있는데 이게 걔가 마지막으로 아마 이 파라사이스 폴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출할 수 있는 게 바로 있거든요 이 수빈 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여기 슬레이버 벙커 이쪽으로 가보면 원래 여기 들키면 오래 쓰면 고기 고거 여깄다 이거랑 칠십적 강화복 그리고 손인형도 하나 있을텐데 여신님 리알이요? 이상한거 하나 먹었어 어 잠깐만 있을텐데 손인형 손인형 있을텐데 어딨지? 여기 안에 있을텐데 여기서 본거 본게 기억이 나는데 혹시 적을 적이 갖고있나? 갖고있냐 애들이? 여기를 일단 싹 다 죽여볼까? 나오나 안나오나? 여기 손인형도 있어요 그게 혹시 픽셀 버그가 걸려가지고 있는데 투명하게 보이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어서 자꾸 찾아보는거에요 자 일단 없는거 보니까 얘들 좀 하나 갖고실려나? 얘들 좀 하나 갖고실려나? 지금 몇시지? 자 여덟시면은 애들이 복귀하니까 도구민 잠깐만 잠시만 오 이상한데? 손인형 있는데? 손인형 여기 여기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여기 아닌가? 한번 그거 읽어보죠 어딘가? 어? 어? 이거 뭐 단서가 없는데? 어? 아 그거 어딨지? 볼트에 손인형이 있어요 어? 여기 아닌가봐 어디에 있는데 그거 야한자무셔? 그냥 야 야한자무셔 그냥 레이스 에요? 레이스 레이스 달린 원피스? 정도? 전기 디저트 불고기 안 열어놔 햇빛 이런땐 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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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없어요 어휴 튀기고 난리가 났네 아 그나저나 이게 걔네들 한번 다 그 한번 몰살을 해보죠 갖고있나 혹시 안면이요 왜요 왜 자 일단 몰살 한번 해보죠 한방에 안좋은데 다 이 녀석들 중에 한명이 갖고있나 아니에요 안가지고있어 안가지고있어 완전 발랄 아니구요 모두 한 8개정도 깔았어요 없어 포기 포기 그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내가 그 인형을 찾았었던거 같은데 얘가 아닌가봐요 자 잠시만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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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